신재생에너지 수익을 지역 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가 발전사를 선정하고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시민 주도형 공공사업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지만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자본금 100억 원을 출자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가 사업을 공동 추진할 발전사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운영 인력을 공모하고 내년 7월에는 200메가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착공하게 됩니다. 연 7%의 수익률을 약속하고 약 2,800억 원가량을 시민 공모로 모집할 예정인데 최근 유가 하락과 신재생에너지 판매 가격이 크게 하락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군산시는 시민 주도형 첫 공공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한 배려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지만 수익이 발생하면 기초수급이나 각종 지원 혜택에서 탈락하게 돼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 공무원이나 연 4천만 원 이상 연봉자에게는 투자를 받지 않을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형평성 시비가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꼼꼼한 대비책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렵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선 배려가 돼야 되고 거기서 남는 일정 부분 비율은 사회적 감자자본에 투자를 해서 신재생에너지 수익을 지역 주민이 분배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지만 공공성과 함께 형평성 조절이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